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과거 역사를 회고함 과거 역사를 회고함 이런 제목입니다 여호수와 23장에서 여호수와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와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에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모든 집화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와가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1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호수와가 크게 네 장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갈대야 우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국 세 번째는 광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난한 땅입니다 한 가지씩 보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대야 우루입니다 갈대야 우루에서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와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말씀한 대로 강 저편 그랬는데요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의 저편이 갈대야 우루인 것입니다 일찍이 갈대야 우루에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 이 삼대는 모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루 우상 숭배의 땅에서부터 불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난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갈대야 우루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태생적 본질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더 이상 태생의 뿌리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소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회고할 때에 그의 아버지 나올, 그의 할아버지 데라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이 모두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내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소아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근원적 뿌리가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뿌리가 있고 그러나 그 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그 할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상 숭배자의 뿌리, 불신앙의 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본성 속에 그 피를 타고 흐르는 불신앙의 성향이 그들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태생적인 뿌리를 다 걷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숨기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일생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본성 가운데 흐르고 있는 불신앙의 성향에 지배받지 말고 요소아가 이제 죽은 뒤에도 그들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 조상때로부터 내려오던 불신앙의 뿌리 우상 숭배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있습니다 언제든 조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여지없이 발현되는 죄악의 본성이 세상 따라가는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한국 사람의 피 속에는 무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에게는 무당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신앙입니다 무당 종교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무속신앙이 우리 한민족의 정신생활을 처음부터 지배해 왔습니다 불교나 유교가 전래된 이후로도 무속신앙이 그 종교 배후에 침투해서 그 종교의 본질 사상을 왜곡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국민의 의식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복신앙의 근원이 무속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귀신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병 걸리는 것은 마귀가 걸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좀 지루한 것 같고 왠지 신나게 몸도 들썩들썩하고 소리도 좀 질러보고 박수도 짝짝 치면서 찬송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본 성향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고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신명나게 푸닥거리하던 민족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그러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부터 불신앙의 자리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태생적 뿌리를 다 걷어내었듯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불신앙의 뿌리 우상 숭배의 뿌리 세상 좋아하는 뿌리 다 걷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일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가에다가 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배는 그 물살의 흐름을 따라 차츰차츰 저절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세상 물결의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떠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러한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를 단단히 묶어서 고송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동여매고 영원한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또한 회고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고 창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잠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자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을 둘 낳았죠 아들 두 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비록 장자였지만 믿음의 계대는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4절에서 주목할 것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 에서에게는 시간적인 지체가 없었습니다 세일산이라는 기업을 바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일찌감치 자기 기업을 받았어요 세일산에 일찌감치 정착해서 그곳에다가 털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통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계통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난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당장해 주지 않았어요 애굽당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당에서 430년 동안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 종살이 하면서 연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욱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인생의 희로애락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의 손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 거역하며 살아도 그들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을 보고 똑같이 그들처럼 살면 벌써 내 양심부터 편치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고 책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징계가 있더라도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사실 많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가 더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무슨 징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연단이 많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더욱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애국당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5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였고 또 애국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고난만 있고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이 된 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된 것을 가리켜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아래 일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10조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여 바다에 이르게 한 짓 애국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10조를 홍해까지 따름으로 너희 10조가 나 여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국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어선 나니 내가 애국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국에서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 건져줬으니까 너희들 나름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국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을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내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와가 언급한 것은 홍해바다의 일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자마자 애국왕 바로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종으로 부려먹었었는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횡한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꿔먹고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좌우로 갈라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앞뒤로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었는데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새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련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홍해바다 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알 수 없는 앞뒤로 꽉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지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열어서 새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 내내 나와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마룻바닥에서 잠들어버린 아이가 어느 순간인지도 모르게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자기 침대에 눕혀져서 평안히 잠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인가 가난한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저절로 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도 그랬죠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오 품을 것이오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도 나를 품속에 안아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지금도 안아주고 계신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품속에 안아서 광야같은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난한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땅에서 있었던 일 우리 본문 8절로 13절까지 우리 한꺼번에 한번 다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본문 8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해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하방 십보레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오레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죽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햇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무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복잡하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저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싸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고 정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는 가나한 칠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한 땅에 진입하기 전에도 요단강 저편에 강대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사는 강대한 족속들하고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전쟁을 하도록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잉 보호하는 그런 부모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냐오냐 하면서 내 자식 몸에 혹이라도 물이라도 묻으면 어떻게 하나 금지옥엽으로 키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전쟁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명을 맡길 때에도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 그랬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를 무장시키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합니다 시험 앞에서 어려운 난관 앞에서 주저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고 정복하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랬죠? 이 당시 가난한 지역에 이 왕벌이 실제로 무서웠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새도 그 성묘 가서 벌에 쏘이는 일이 있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왕벌은 때로 몰려다니는 아주 위협적인 가난한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난한 땅에 보내기 전에 왕벌을 앞에 보냈다 먼저 보냈다 이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벌써 두렵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그 싸움해야 될 대적들의 마음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두려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12절을 계속 보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적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몰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고 친히 싸워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로 이미 다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이미 다 이기도록 역사해 놓으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시험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와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크게 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갈대야 우루였습니다 갈대야 우루는 우상 숭배의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태생적 뿌리를 다 걷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불러내어주신 하나님은에 감사해서 더 이상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본성에 메어 있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 기쁨과 감격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를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품속에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서 그들의 앞길을 뚫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까지 안아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품에 안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난한 땅에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신앙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본성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본성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본성의 뿌리를 다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약길 가는 내내 하나님 품에 안으사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땅을 정복하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양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